휴립 로봇입니다. 일단은 스페셜방에 휴립 로봇을 이렇게 올려 주셨고 그리고 이 기준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략 기준 잡아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위메이드의 오늘 변동성 종목 공약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휴립 로봇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변동성 종목 교육 들어가서 수익이 잡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시장 조치가 풀려 있을 때 편안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불기둥 마스터님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올려주고 계시고 휴립 로봇의 지금 기준에서의 이러한 교육 전략 부분 요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립 로봇 한번 들여다보죠. 분봉해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쑥날쑥 하긴 하지만 지금 200만 주 이상의 또 수급 형성되면서 움직임 주면 충분히 고점 넘기고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8% 수준이라서 뭐 VA 한번 발동되지 않을까 지금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는 이제 1500억 이상 그리고 최근에 저점 부분에 대한 저점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자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 요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 표 요 표를 이렇게 낮장으로 하나씩 다 만들어 주세요. 요 표를 낮장으로 다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거래량 기준이 이제 가장 최근 1억 주 수준 9600만 주에 70% 7000만 주 터지면 되는데 12시 기준에 7천만 주에 40%니까 2,800만 주 넘겨놨죠. 7천만 주에 40%니까 넘겨놨어요. 4천만 주니까 7천만 주 수준의 거래량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에 대해서 이렇게 최대 20%까지 시가총액은 뭐 6,300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오늘 뭐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삼성전자, 위메이드, SDI 그리고 국전약품 그리고 나서 슈립노버 국전약품도 예쁜궁디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VA 진입되고 그리고 나서 또 전일 고점 돌파까지. 그래서 저기 뭐야 해간에 예쁜궁디님 지금 방안에 계신가요? 계시네. 이번에 또 오셔야죠. 또 오시고 이번에 강연에 못 오신 분들 연휴 첫날이긴 합니다만 꼭 오세요. 이번 강연에서도 좋은 내용들 많이 전해드렸으니까. 자 큐립노버의 지금 그 위치가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뭐 계속해서 수반되어주면 좋은데 그러진 못하고 현재 기준에서 시장조치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눌림폭의 흐름도 연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좀 차트를 크게 땡겨서 같이 좀 놓고 볼텐데 여기까지. 너무 크게 땡겼네요. 잠시만요. 뭐 이정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 이 평선이 딱 모여 있는 구간에서의 변동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3월 이후로 한번 놓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3월 달에 기준에 거래대금하고 매직 시그널하고 두 가지를 다 볼텐데 세 가지를 다 띄울 거야. 뭐 두 장 띄우기보다는 거래대금까지.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지금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형성되어 있던 뭐 당연히 그 거래량까지 다 실리고 형성돼야 되겠지만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원래로 따진다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의 부분이 1억 5천만 주 정도.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9천만 주 1억 주 정도 터질 때 변동성이 18%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70% 7천만 주를 좀 놓고 보면 크게 뭐 무리는 없겠다. 그러면은 앞전에 형성돼 있던 그 거래대금들이 1억 주면은 3천 8백억인 거고 7천만 주면은 뭐 3천억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만 돼도 그렇게까지 뭐 나쁘진 않은 걸로 3천억 정도면 직전 그 거래대금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뭐 그 가장 많이 터졌을 때의 70% 3천 5백억 7 7.49 5천억 정도 그 정도면 뭐 신고가를 쭉쭉 뽑아 올리는 그런 거래대금으로 까지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이제 뭐 7천만 주 1억 주 뭐 그 정도 오늘 뭐 그런 거래량 거래대금이 일단은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그리고 매직 시그널의 0선 위쪽에서 꺾임. 그리고 이제 크로스까지 나올 수 있는 위치. 2평선은 여기서 다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5일, 10일, 20일 뭐 다 밀집 돼 있는 단기 2평선이 밀집된 구간에서의 흐름.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120일이 아니라 10일 이렇게. 단기 2평선이 다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변동이 확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천 원을 넘길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는데 4천 원을 넘기면 순간 또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가 들여다보고 있는 2평선이라 누구나가 다 저기서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 프로그램이 오늘 어찌됐건 붙어 있어요. 저 프로그램이 200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뭐 여러 가지인데 잠시만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은 어찌됐든 마감때까지 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범위가.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매수 구간에 특히 거래 수반된 기점이 매수의 신호기간이라고 한다면 요자락에서도 이제 매수 설정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꺾임 그리고 대듬 뭐 이런 부분. 꺾임과 대듬 이런 게.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거래가 수반된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기 직전까지의 요 흐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꺾여서 움직일 때 이제 거래가 수반되는 위치에서의 흐름 10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기준에 뭐 1억 주가 거래가 밋밋하다면 밋밋할 수 있고 다수 제한적이라면 뭐 제한적인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어찌됐건 요자락 그리고 지금 다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매도 부분도 좀 매직 시그널에서는 이제 간단간단하게 매도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매도가 형성이 돼 있었고. 요자락에서도 횡보이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뉘어지면 냅둬 돈이 더 가더라가 아니라 저 기간 동안 가져갈 필요 없이 정리. 더 올라와서 다행이지 뭐 실질적으로 더 오를지 그런 기준점은 심리적인 요인이잖아요. 펀드멘탈이 긍정적이어서 과도한 조정이다 라든가 이랬을 때는 뭐.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니까. 그래서 이 슈립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설정이 잡힌단 말이에요. 뭐냐면 뭐 텍스 전략도 조금 일단 같이 들여다볼 거고요. 5월 4일까지 이제 뭐 이런 전략 부분도 같이 올려놨는데. 마지막 전학에 5월 3일에 전략이 교육용 2%에 3820원 기준이었어요. 5월 3일 기준에. 그리고 그 기준에서 이제 뭐. 5월 3일 이후에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요자락에 3,800원 때 초반에서부터 바로 다음날 4,600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꼬리 달리고 이제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은 추세가 이제 무너지고 그런 흐름 보다는. 쭉 뻗어 올라가면서. 수령 구간 거치고 나중에 흐름이. 이슈 범위인 거죠.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아마도 여기서. 5월 4일 쪽에. 또 그 이전에. 분명히 캡쳐를 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멘탈적으로는. 제 한쪽이다. 그래서 요거. 컨센센스 부분. 공시내용도 없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휴림 로봇. ppt 파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요렇게. 요렇게. 리뷰 관련 내용을. 문나님이 이렇게까지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올려주셨던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충분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음. 위치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음. 지금의 기준의 흐름이 그렇게 뭐.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일봉에서의. 거래량 거래대금 수반. 기울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소란 모멘텀 차트로. 오늘의 기준에. 1분봉은. 좀. 이제 좀. 좀. 그런가요. 너무 복잡한가요. 너무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5분봉으로 놓을게요. 깔끔하게. 자. 5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음. 어떻게 되세요. 얘도 이제 뭐. 단순한. 논리의 기준이 되죠. 좀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도. 같이 놓고 보긴 할텐데. 일단 매직 계산기에서.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3780원. 3730원이 되요. 고자락의. 설정법. 3730원. 그리고. 3780원. 그리고. 고점. 3880원. 85원. 요자락. 그리고. 음. 일단은. 전체적인. 에. 거리량 부분에. 흐름이. 분봉 기준에서는. 이미 이제. 4,300만 주면. 거래대금. 최상의 노이즈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큰 거래대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정도 거래대금. 거래량만. 터져도 돼요. 5분봉 기준에. 300만 주. 요정도만. 터져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거래량의. 뭐. 70%니까. 400만 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건. 정천거래량이고. 대략적으로. 요거래량의. 70%. 200만 주. 요정도만. 터져도. 요정도만. 터져도. 충분하다. 200만 주. 300만 주. 그렇게 해서. 요정도만. 터져도. 이미. 거래는. 상당폭.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신규 편입의. 기준에서는. 편입할 수 있는. 요건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꺾여 내려올 때. 기준에서의. 요. 기준. 요. 기준에서의. 매도. 부분들. 거래에. 상관없이. 대두까지 나오는. 시점에. 벌써 이미. 매도가 돼 있어야 되는게. 옳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립의. 범위에. 가깝죠. 거래가 이제. 중간에 한번. 설정이 돼 있었다 할지라도. 중립. 범위 정도. 그리고. 매도의 부분도. 뭐. 성향에 따라서. 앞전에. 벌써. 이미. 매도가 된거고. 물량이 없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수의 기준은. 여기서 이제. 명확한 매수의 기준은. 거래가 이제. 수반돼서. 넘어가는. 그러면. 저 시점들이.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범위. 여기까지는. 그러나서 이제. 매도로 전환되면. 급격히. 뭐. 손절의 설정 범위를 갔든. 아니면. 뭐. 중간 범위에서. 따라 붙었다면. 지금. 매도 자리가 아니라. 이제. 유지하면서. 전략을 좀. 보는. 위치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매수가. 기준이 잡히려면. 요. 거래량들이. 좀. 터져줘야 되는 거고. 요. 매직 시그널에서는. 영선 위쪽이니까. 꺾여서 돌리는. 크로스까지 나온. 금상첨화죠. 그래서 요자락에. 요. 흐름. 그렇게 되면. 은. 4천원 돌파의. 기준점까지. 충분히.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멘탈적으로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저평가 상태의. 종목은. 또. 공시가 나와서. 이 종목이. 주가가. 강세를 띄어야 될. 그. 명분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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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막. 쌓아올리는 흐름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변동성 범위를. 예측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전략 부분.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데. 뭐. 이런.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받으셔야 돼요. 어. 우리 그. VIP 회원님들. 또한.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교육신청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메인화면에서. 어. 교육신청을 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 특별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정의원님들은. VOD 지금. 20강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 한 5강 이상을. 더 해드려야 되니까. 신청하셔서. 그 VOD 다 받아가시고. 지금. VIP 방금. 많은 분들이. 듣고. 따라하시고. 복습하시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여간에.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교육. 열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로즈님도. 마찬가지시고. 저는. 강연에. 뒤풀이 자리에서. 진짜. 그. 진짜. 속상해가지고. 왜냐면은. 아니. 윤정두가. 교육을. 9개월 만에. 진짜. 목이. 나갈 정도로. 해서. 또. 그. 방송시간을 제대로. 못 지킬 정도로. 자료 추가적으로. 막. 준비해서. 잠. 하루에. 두세시간 자면서. 진짜. 만들어서. 교육을 해드리는데. 윤정두 제자들. 교육을 받고 계셔. 근데. 윤정두 제자 교육도 좋은데. 그. 친구들이. 배워간거는. 마케팅을. 팔구십포를 배워가고. 교육은.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윤정두 교육을 가져다가. 그냥. 포장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캔들이. 왜. 장학형이 떴을 때의. 전제조건의. 거래일수와.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편입해서. 어디서 차익실현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교육을 왜 듣고 있냐고요. 시간 아깝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오히려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교육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세요. 교육 받으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거를 왜 들어. 윤정두 거 들어와 계시면서. 그것도 윤정두 제자들 거를.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다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나 꼭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말씀하세요. 야. 나 꼭 듣고 싶은데. 빈정이 상해서 내가 과금을 못하겠다. 장도 어려웠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꼭. 교육 받으시고. 후기 울리셔야 돼요. 공부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게. 그렇게 하시고. 함께 움직이실 분들은. 이렇게. 연락 주시고. 방송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경제TV. 이데일리. 팍스.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경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택스 전략 기준을 잡겠습니다. 다시금. 그. 휴립 로봇. 캡처를 뜰게요. 90. 7. 10. 그렇게 해서. 휴립 로봇. 지금 기준에. 3,800원. 프로그램 쪽에. 수급은 150만 주. 160만 주 정도. 기준 가격은. 시가. 저가. 고가. 뭐. 3,650원 정도면. 충분히. 이. 거래 수반되고. 변동이 나올. 고시점 범위가 되질 않나. 해 봅니다. 기준가 이제. 3,650원 정도에서. 230원 정도면. 한. 6,7%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 등락 범위 정도. 쉽지는 않아요. 변동이 크니까. 근데 이제. 저 정도. 등락 범위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실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시가와 저가가 큰 차이가 없어서. 시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고가를 팔 때. 편입의 기준. 그 다음에.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지금 시간 기준을. 설정을 해서. 택시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7분 이고요. 12시 37분. 매직. 그렇게 되어 있고. 텍스트는. 슈립 로봇. 오늘. 30일. 30일. 기준에. 12시 37분에. 매직 개선 기준. 교육 2%. 상황에 따라서. 문자가 나갈 수도 있어요. 3800원이었고. 7.04% 시가총액은. 6000억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겠습니다. 6200. 이거. 6223억이네요.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4300.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올려드리는 거에요. 919. 468. 거래대금은. 1,652억원. 거래대금은. 지난 3일보다는. 거래대금은. 다수 제한적인 거죠. 12시. 40분 기준으로 해서. 거래대금은. 최상위에 놓여졌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4위에요. 거래대금 4위입니다. 프로그램 쪽에 수급도 있고. 이렇게 되면. 3800원 공부한 기준에. 문자를. 교육용으로. 하나. 발송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4위이기 때문에. 문자까지. 감히 조심히. 편입을. 기준을 설정합니다. 2% 기준에. 두 번. 분할 매수. 그래서. 단기. 교육. 2%. 휴림. 노본. 그렇게 하고. 현재가 기준이. 3,800원. 그렇게 해서. 1%. 편입. 신규. 1%. 편입. 그렇게 하고. 휴림.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범위. 1%. 추가. 두 번 분할 매수. 그래서. 1%. 추가. 편입. 1%. 편입. 오늘. 오버나잇. 하더라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4,200원. 이렇게 하고. 손절 가격은. 추후에. 추가 편입. 한 이후에. 설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서. 문자 발송을. 전체 문자로. 발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음. 전체 문자. 라이브 방송. 또. vvip방. vip방. 전부 다. 텍스 전략. 마무리해서. 이제. 또. 발송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채팅방에. 올려 드리고. 그래서. 슈립 로봇 같은. 경우. 물사. 발송에. 12시 37분에. 매직 개선기에. 올려 드리고. 차트. 올려 드리고. 그리고. 컨센센스. 부분도. 올려 드려서. 위험고지까지. 텍스 전략. 빨리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얘는. 펀드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손절. 범위가 형성이 된다면. 순절까지. 감안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고점이. 3,800. 85원이에요. 85원 기준이고. 그게. 9.44%. 기준이 됩니다. 44.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 순위에. 혹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18. 18. 19. 19. 22. 22여도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 22.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그. 전략 부분을 다 써서. 어. 올려 드릴게요. 지금. 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습니다.